수행평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웬만한 수학 수행평가는 시험을 보면서 끝냈단 말이야. 대체로. 쪽지시험 보고 끝냈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다양하더라고 독후감 감상도 있고 독후감 작성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독후감 쓰는 거. 영화 같은 거 보셔도 괜찮고요. 영화 봐가지고 수학 관련된 영화 보시는 것들도 있고 수학자 검색하면서 수학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들도 있고 그냥 우리 문제를 만드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이제 주제가 되게 넓어졌더라고. 그래서 주제를 조금 생각하다가 영화 수학 관련된 영화를 조금 선생님이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수학자들도 찾아보고 그 시대 배경도 공부하면서 지금 사회현상과 같이 접목시켜서 어떤 감상문이나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수학과 관련된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혹시 안 봤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 수행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말 의미가 깊은 영화예요. 요즘 시대랑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영화거든. 되게 접목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추천 영화 리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좀 작성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들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또 기회가 되면 수학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했죠. 해서 리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영화 속에 있는 것이랑 같이 유튜브처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상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럴 거면 내가 유튜버를 하지.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 거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죠. 단 이게 시험 2주 전에 보고 있으면 안 돼. 시험 2주 전에 선생님이 영화 보래. 영화 보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에요. 이럴 때 한번 봐라 이거지. 가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영화 추천 하나 해줄게요. 수학이랑 관련된 그리고 수학자랑도 관련된 그리고 지금 시대랑 딱 맞는 아주 유명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매우 유명하고요. 우리의 닥터 스트레이지가 나와요. 그죠? 닥터 스트레이지가 왜 여기서 나와?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먼저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인공 혹시 아시나요? 밑에 있는 주인공? 밑에 있는 주인공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 캐리비안 해적 알아요? 캐리비안 해적 거기에 캐리비안 해적 1편에 아주 옛날에 개봉했던 건데 1편에 엘리자베스의 영왕의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조한 클라크라는 그 인물로서 나오는데 그 캐리비안 해적의 엘리자베스요.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어디 나오냐면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20살 이유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비긴 어게인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보면 안 되나요? 가기 전에 봐도 되는데 그럼 막 놀고 싶어지고 막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잖아.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여행을 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반드시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영화가 비긴 어게인 이거는 넌 왜? 오케이? 어쨌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으로 되돌아왔어요. 시간을 이전으로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내전입니다. 어쨌든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예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어떤 수학자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였냐면 다음에 나와요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를 모티브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실화 이 실화를 가지고서 영화를 딱 만든 건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 하면서 뜻깊은 영화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수학자이면서 되게 많은 학문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컴퓨터 공학자예요. 왜 컴퓨터 공학자가 더 의미가 있냐면 지금 초기 지금 컴퓨터에 초기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특히 어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AI AI의 아버지입니다.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때에 기계가 지금의 AI와 똑같은 생각 지금의 이 기술 AI의 기술을 최초로 실행한 사람인데 이따가 아 사진을 사진이 없구나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 지금의 AI에 대한 프로그래밍 아 이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4세의 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천재적인 수학자예요. 근데 약간 항상 영웅들에게는 항상 그 힘든 시련들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었어요. 왜 시련이 있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이라는 AI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인데 그 전부터 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대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 AI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죠. 지금 시대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경계선 지능장애 자폐를 좀 갖고 있었어요. 자폐 그래서 지능이 살짝 어떤 지능이냐면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지능이 좀 떨어져요. 사회적 공감대를 잘 못 형성시키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점 아님 단점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팀별로 활동하는 이야기가 영화에 소개되는데 그때의 내부 분열도 일어나고 많이 싸우고 갈등도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동성애자였어요. 동성애자가 이 시대 때에는 영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데 동성애자라는 인식이 그 시대 때만 해도 너무 안 좋은 인식이었기 때문에 완전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대우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공감 능력도 떨어져요. 거의 이기주의가 강해요. 자기 생각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업적을 이뤘죠. 그런데 동성애자 굉장히 차별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더 큰 업적이 영화에서 소개돼요. 이따가 살짝 내가 언급하게 될 거지만 그럼 이 사람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며 어떤 난관을 헤쳐나갑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애니그마라는 암호체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 조금만 쉽게 얘기해 줄게. 매일 아침 6시에 독일군이 어디에다가 미사일을 쏘자 라고 암호를 보내요. 알겠죠? 독일군 내에서 애니그마라는 저 시스템을 이용해서 따다닥 쳐요. 그러면 치면 문서가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문서가 친 거 그대로 나오지 않고 알파벳이 자기 마음대로 뒤섞여 나와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따다다다닥 칠 거 아니야. 오늘 어디에서 어디에 폭격을 하자 이렇게 그게 문서로 나와. 그 문서를 보고 애니그마를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안 돼.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섞인 패턴이 독일군은 알고 있어. 어떤 패턴을 일정하게 딱 지정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독해를 못해요. 해독을 못하는 거야. 일본군 아니 독일군만 할 수 있는 거지. 독일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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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문서를 중간에 영국군이 가로챌 수는 있어. 아 문서를 가로채더라도 뭐가 문제야 그럼. 어디에 공격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뭔가 조치를 취하지. 그래서 이 해독체계를 다시 문서를 갖고 왔으면 이 해독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영국 정보부가 뭘 하냐면 이걸 다 해독하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해독해보자. 해서 유명한 수학자들 천재들을 모집해요. 거기에 앨런 튜링이 뽑히게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좀 있는데 같은 팀이에요. 이 팀들 중에서 앨런 튜링 빼고는 진짜로 그 문서를 다양하게 경우를 조합해가지고 알파벳이 뒤섞여있거든. 말이 되는 걸 막 만드는 거야.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사실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조단이가 넘어간대요. 말이 돼요? 찍기지 뭐. 운이 좋으면 찍을 수 있는 거 운이 나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두뇌전 빠른 애들끼리 한번 해독해보자 이거야. 근데 매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면 바뀌어요. 자정까지만 시간이 있는 거지 하루에 매일매일 쪽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영국군이 그래서 아 이걸 알아내면은 우리가 얘네가 어딜 기습 공격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 해독을 못하는 거야. 그때 앨런 튜링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다시 문서를 갖고 와서 그 문서를 넣어. 그럼 알파벳이 막 다시 섞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섞여서 낼 수 있는 모든 문장들 있잖아. 그걸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자. 라고 해요. 지금 AI죠. 들어가서 입력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다 뽑아져 나오는 거거든. 그중에 말이 되는 것들 딱 뽑으면 끝 아니냐. 애초에 해석할 수 있는 기계 이게 기계니까 해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앨런 튜링은 하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드드드드드드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그 시대 때 AI가 되는 거죠. 그걸 바꾸고 디자인한 거지. AI를 최초로. 바꾸고 지금식으로 바꾼 게 현재 나온 AI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 튜링은 그때 AI를 만들고 성공시켜요. 그래서 뭘 하냐. 실제로 가로채 쓰면 그 문서를 가지고 넣어서 기계가 막 일을 해서 뽑아낸 거 가지고 딱 발견해내요. 와 찾았다. 근데 그 사실 독해할 때 중요한 해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영화에서 나와요. 기대하시고 기대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 포인트로 완벽하게 해결을 해서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알아요. 어디를 공격할지 알게 돼요. 더 큰 문제 닥치게 됩니다. 여기가 좀 슬픈데 잘 들어봐. 너네가 생각해내봐. 내가 문서를 뽑았어. 어디 공격할지 알았어. 야 그럼 다 피해 라고 하면 되잖아. 살릴 수 있잖아. 그럼 독일군이 무슨 생각을 할까? 오 공격하려고 하는데 없어. 뭐지? 우리의 암호를 들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렇겠지. 당연하겠지. 그러면 암호체계를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럼 AR를 다시 만들어야 돼? 응 다시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런 생각이거든. 사실 다시 만드는 건 아니라 얘네가 독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거든. 그 키워드를 알아야지만 실제로 해독이 모두가 가능하거든. 그 키워드를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AI가 있다 하더라도 그 AI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 찾아야 돼요. 그 키워드를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대피시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략을 써요. 독일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적당하게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사상자를 발생시켜야 된다. 슬프죠? 너무 슬퍼요.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며 최대한의 공격을 퍼부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소개는 되지 않지만 수학의 최적화 이론이라고 있어요. 대학교 때 통계학 쪽에서 배우는 건데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아야 적당할까. 최적화된 이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 얼마만큼의 사상자를 만들고 얼마만큼 피해를 줄지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면서 최대치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값을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과정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지. 적당한 피해를 내면서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그걸 통계적 자료로 내야 돼요. 그래야 독일군이 의심 안 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AI를 통해서 비록 사상자는 발생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평되어지고 있어요. 2년 정도의 전쟁을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AI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AI의 이름이 그 기계의 이름이 크리스토퍼라는 기계인데 크리스토퍼라는 이유도 영화 속에 나옵니다. 어쨌든 앨런 튜링과 그 팀원들로 인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 14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구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크리스토퍼라는 기계를 통해서 애니그마를 해독함으로 인하여 이 정도의 사람을 살렸을 것이다. 앨런 튜링. 그렇죠? 그렇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평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앨런 튜링의 끝이 너무 슬퍼요. 끝이 너무 슬프거든. 그 슬픈 거는 영화를 통해서 여기서 다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치? 힌트를 좀 주자면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거의 정설화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 근데 뭐 타살이다 음모다라는 등등 여러가지 있지만 자살로 지금 가정하고 얘기할게요.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해요. 청산가리사가 자살을 합니다. 청산가리사과를 한입 베어물고 그 한입 베어문 사과가 스티븐 잡스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애플 로고를 한입 베어문 사과로 정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앨런 튜링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설이다 아니다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앨런 튜링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도 한입 베어문 사과가 있어요. 아마 AI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감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스티븐 잡스가 택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어쨌든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서 조금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앨런 튜링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2차 세계대전형 되게 큰 전쟁이었죠. 전쟁이라는 그 전쟁 속에서 큰 전쟁 속에서 수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한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거지. 이 시대 때에 그 팀원들은 없어져야 됐을 존재들이에요. 언제요? 전쟁이 끝났죠. 왜냐하면 알려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정부의 비밀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업적이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숨겨진 영웅들의 일화입니다. 사회 억암이나 차별 속에서도 세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감상 포인트를 갈 때에 여러분이 작성할 때에 이런 포인트에 포커스 맞춰서 가면 지금 시대랑 잘 접목시켜서 지금 일어나는 사회현상과도 잘 결합해서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회 억암에도 불구하고 참 그치? 차별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낸 거거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화이면서 수학적인 이론들도 등장하고 수학적 지식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수학자들 탐구하기에 좋은 영화의 소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되셨죠? 선생님이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했던 말 중에 하나고요. 현장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앨런 튜닝에 나오는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와도 굉장히 낮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을 해내는 것 진짜 멋있는 일이잖아. 그 멋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떠나서 시험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금 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자존감을 낮출 이유도 없어요.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어. 그치. 자존감 낮출 이유도 없고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불가능으로 가능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참 잘생긴 사람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앞으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도 받고 힐링도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또 하기에도 적절한 소재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처음으로 또 이렇게 첫 시도로 영화를 소개해봤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잘 정리하셔서 하나의 감상문을 또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